생과일을 짜서 그냥 주는 그 기계에요 와... 어메이징 와... 그레이트 와... 다른 사람들도 막 찍어요 신기하다 와... 동남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과일 같습니다 이야... 안녕 패낭에 있는 페리역에 있는 기계인데요 신기해서 찍습니다 왜냐면 보시면 이 오렌지 주스가 안에 있어요 오렌지 주스가 있으면 돌을 내서 돌을 내고 여기 돌을 내고 여기 이제 잡고 여기로 해서 이렇게 먹는거에요 가격은 네 기존가격입니다 페리를 타시면 바로 들어오는데 입구에 있습니다 한번 등겨보시고 쉬는게 우리나라처럼 한 2,000원 정도 합니다 아... 재밌는 기계네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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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